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해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옷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구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캐릭터와 모델링 그 다음에 뭐 이런 재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재료들을 하나씩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마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컨텐츠 브라우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모델링 그러면 스컬트 베이스 메쉬에 보게 되면 옷들이 존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치마 형태의 옷을 하나 꺼내주도록 하겠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넣어서 임포트 하던가 더블클릭 하던가 뭐 이렇게 끌어다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패드에 사람을 하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옷이니까요 여자 캐릭터 같은 오브젝트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을 입혀서 좀 구분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몸매가 조금 안 맞으니까 몸매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옷을 맞추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 캐릭터의 볼륨을 좀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의 엣지를 선택해주고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둘러가면서 선택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약간 스케일 툴 이용해서 작게 해주면 되구요 폴리곤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게 되면 순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위쪽은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작게 해주고 하겠습니다 영역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빛킬러서 해제를 해주구요 안쪽에 있는 부분만 해주고 아니다 빛킬러야겠네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으면 옷을 좀 변형을 시켜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옷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양쪽 대칭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 시메트리라고 하는 걸 X축 X로 좌우대칭이니까 X축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넓혀주고 뒤로 표현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의 위치의 변형을 좌우대칭되게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신뢰이션을 하게 되면 이거 어느 정도 보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삐져나오지 않게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옷과 사람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게끔 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움직이게 위해서는 조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리깅을 해줘야 되는데 마야에서 간단하게 퀵 리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리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깅 항목의 메뉴세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켈톤의 퀵 리깅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겠고요 사람 형태의 오브젝트면 간단하게 퀵 리깅 버튼 하나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휴먼 아이케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들이 이에서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옷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 몸이랑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상 스키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해줘야 될 게 여기는 옷 같은 경우 지금 요정도의 디테일이라고 하면 제대로 어 실내션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실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메뉴에서 메쉬 그리고 스무스 라고 하는 기능을 위해서 면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 많이 늘려도 좋지만 그러면 리소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버텍스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랑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휴먼 아이케의 뒤판 선택에서 이 힙을 눌러보게 되면 이 조인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인트 하고 여기는 오브젝트 그리고 리딩 항목에 스킨, 바인드 스킨을 이용해서 뼈하고 그 다음에 옷하고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만약에 사람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뮬레이션 할 거니까 나중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변형이 조금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간단하게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야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역시나 열어주고요 애니메이션에 모션 캡처, FBX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동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중에 뭐 스탠드라고 하는 기본 동작들이 있어요 조금 더 움직임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디야니 스탠드 스탠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게 되면 스탠드가 임포트가 되게 되고 오른쪽에 휴먼 아이케이에 이 킥 리깅 캐릭터 캐릭터 선택을 해주고 소스에다가 스탠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람과 옷과 그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클로스의 움직임을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좀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인트를 여기 쇼의 디스플레이, 뷰포트의 디스플레이 보게 된 조인트를 해제해 주면 되구요 마이 1024래서 위치가 조금 달라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겠구요 여기는 오브젝트는 클로스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텍스 항목에 보게 되면 클로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구요 여기는 이 클로스 메뉴를 이용해서 해 줄 수가 있어요 Create and Close 이용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클로스로 만들어 주게 되구요 몸 부분은 패시브 콜리더를 이용해서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플레이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여기는 이 천이랑 시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요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 겹쳐져 있다 보니까 모양이 좀 안 예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는 이 적용할 때 스킨을 좀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충돌 셀프 콜리더라고 해서 이 자체 충돌 없애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몸의 이 옷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일에 또 영향이 크게 됩니다 여기는 실제 실측 크기와 실측의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그럴 듯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 해 보게 되면 센티미터로 구성되어 있구요 여기는 캐릭터의 이 크기는 지금 크기를 재해 보게 되면 크리에이트 해 보게 되면 메저 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어디 갔니 메저 툴 네 메저 툴에 있구요 디스턴스 툴 이용하게 되면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래서 보게 되면 168 정도의 크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8이면 센티미터 168 센티미터 실제 실측과 거의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 했을 때 이 정도의 움직임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리얼타임으로 하면 안되구요 시뮬레이션을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으로 해줘야지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계산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실제 옷에 맞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엔클로스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긴 공간에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라비티가 9.8 보통 이제 중력은 9.8 이라고 하죠 센티미터고 이 공간이 이만큼이고 9.8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에어 댄서티 하고 윈드 스피드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에어 댄서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공기에 대한 밀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게 높은 높을수록 조금 날카로운 바람이 되게 되구요 더 작은 작을수록 약간 부드러운 바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 윈드 스피드가 있는데 그거는 밤에 그런 빠르기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태풍을 만든다 라고 하면 에어 댄서티를 높여주고 윈드도 높여줘야겠죠 그리고 그런데 속도는 좀 빠르지만 그렇게 강한 바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에어 댄서티를 낮춰주면 됩니다 여기는 에어 댄서티 적당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도 조금 조정해야지 그럴듯하게 보이겠죠 윈드의 방향이 있습니다 엑스 방향으로 하는거고 엑스 방향은 이쪽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플레이 해보게 되면 엑스 축 방향으로 엑스 축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시뮬레이션 되는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엑스 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음 왼쪽 손이 얘를 놓고 있네요 좀 약하다 싶으면 속도를 조금 높여주게 되면 훨씬 가게 힘을 줘서 밤을 바람 영향을 받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구요 여기에 이제 약간 불규칙성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윈드 노이즈 라는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일정하게 값을 주게 되는데 노이즈 값을 주게 되면 불규칙한 움직임을 줘서 약간 막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왼쪽 팔이 여기는 옷을 잡아 끄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잘 안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 연결을 충돌 값을 끊어주면 또 어느정도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해보게 되면 여기에 이 리치드 버텍스 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여기에 보게 되면 콜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리드 스트렝스 모든 부분에 1이라고 돼 있는데 1이 적용이 돼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되구요 여기에 만약에 시꺼만색을 칠하게 되면 충돌의 영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alue 값을 0으로 해주구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좀 늘려 서서 손부분을 이렇게 좀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부분을 칠해 주게 되면 이제 이 충돌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여기에 걸려 가지고 말고 조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콜리드 스트렝스 여기에 좀 뒤쪽이 남았네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의 충돌은 빠지면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바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구요 3번 눌러서 이렇게 숨쓰 모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에 그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옷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극실하실 질문 있으면 오늘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셔서 댓글를 남겨주시면 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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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ers